모든 교양은 남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얘기. 7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요새 대선진리교회 성장세가 약간 주춤한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아까 그 게시판에 글 못 보셨나 보다. 의정부 어디 계시냐며. 스토킹하고 싶다며. 사랑을 전하는 분이 계셨는데 게시판에. 스토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토킹은 남얘기 모래 접속을 해서 물건을 사는 걸로 스토킹을 하시고요. 그 홍자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가 어디 있다고? 의정부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의정부? 그런 동네야? 저도 잘 안 가봤어. 의정부가 되게 넓은데. 의정부에 스타벅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정부가 어머님 당신은 먼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게 아니잖아. 추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집중이 잘 된 6시. 그러면 의정부 이제 몇 개가 있으면 가보시는 수밖에. 어쨌든 교세가 약간 주춤해서 교주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중대장이에요. 중대장이 원래 실망을 잘하거든요. 오늘 중대장은 실망했다. 뭐야 그게? 못된 거 없는 개그야. 아니 군대에서 중대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오늘 중대장은 크게 실망했다. 그래? 맨날 이런 거. 이거 나도 잘 모르는 어떤... 군대 개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마이틴 간에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헌금은 남얘기닷컴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어제. 말 꺼내죠. 어제 생일이셨죠? 네.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믿었지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헌금은 남얘기닷컴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책사. 책 이름은 태무진 투덕한. 작가 이름은 홍대선입니다. 홍불독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서 남얘기닷컴을 검색하시고요. 남얘기 몰이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 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 줄기 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사연이 갑갑한 사연이 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사연을 하게 됐는데요. 사연 두 개가 다 갑갑하다. 매우 갑갑하다. 사연자분은 여자 사람인데 30살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남자가 있는데 이분은 31살이에요. 1살 차이죠. 남자분은 대학에 진학하고 난 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동갑내 여자친구를 만나서 10년간 사겼대요. 지금 사연자가 아닌. 사연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사연자를 두고 표현을 하기를 너는 가지 않은 길이다 라고 칭하며 지랄하다 진짜. 고등학교 때 사연자를 좋아했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너는 날 미망이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사연자가 네 그래요 하고 넘어가니까 역시 너는 안 넘어온다. 절벽녀다. 라고 해서 자기는 황당했다는 거지. 여친과는 계속 사귀면서 그러면서 자기한테 선택거놓은 주제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흘린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10년 동안. 10년 동안 매번 거절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었다고 하고요. 거리를 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끊어보기도 했고 안부를 물으면 무슨 일 때문에 연락했냐라면서 용건을 묻기도 했대요. 이제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도 궁금해한데요. 잠깐만 여기서 안부를 물으면의 주체가 남자가 이 여자분에게 안부를 물으면 이분이 그냥 쌀쌀 맞게 무슨 일 때문에 연락했어 라고 그렇게 좀 그렇게 물어봤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의 남자분이 사연자한테 요새 만난 남자 있냐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왜 있다면 연락 안 하고 없다면 연락해서 사귀보게 이런 식으로 떠보기도 했지만 그냥 근황을 묻는 거지. 이런 정도 반응을 하고 또 전화를 끊고 이랬대요 이 남자분이. 내가 연예인이야? 왜구나 왜 물어? 그러니까 이분이 또 떠보기도 했다라는 거에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관계상 뭔가 이분이 여자친구가 있고 직접적으로 뭔가 진솔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지금 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두고 한 손에 쥔 떡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약간 있을 법한 아닐 법한 이런 식의 관계만 계속 간다는 거죠. 그렇게 8년쯤이 지났대요. 감정도 소모되고 시간도 낭비가 되고 에너지도 낭비가 돼서 이 사람하고 그냥 사귀다 헤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을 끊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사연자가 먼저 다가간 적이 있대요. 그동안 이 남자분이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여자친구 있잖아 하면서 밀어나기만 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이렇게 쌀쌀 맞게 돼서 용기를 못 내나 싶어가지고 확신을 심어줬대요. 그러고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는 거지. 뭐 감정도 가까워지고 스킨십도 밀착이 됐는데 관계는 여전히 친구였다는 거예요. 사연자 말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주지 않아서 내가 자꾸 쌀쌀 맞게 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마음을 못 먹나 그래서 여자친구가 못 헤어지나라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좀 더 다가가볼까 스킨십도 좀 해볼까 해서 했더니 감정이랑 스킨십은 좀 더 밀착이 됐는데 관계는 그대로라는 거죠. 만났을 때는 여자친구 같은 사이고 안 만날 때는 그냥 또 잘 지내 이런 사이라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다가 사연자한테 여행을 가자고 하기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랑 진짜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제 TV에 나온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이런 말 쓸데없는 껄떡지근한 말을 하는 거 있잖아 남자가. 나 여기 장사 잘 된다.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 하루에 얼마를 번다더라. 연매출이 얼마다더라. 저런 사람이 아저씨 60대 고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연자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에 이제 짜증이 나서 그날 밤에 얘기를 꺼냈대요. 언제까지 나하고 이렇게 지낼 거냐. 사귈 게 아니라면 헤어져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최선 아니냐고 이 남자분이 얘기를 한 거죠. 자기한테 최선인 거잖아요. 아마 그렇겠죠.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하고 사랑하냐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면 10년을 사귀니까 그냥 일상이 되어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이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행이 끝나는 날 좀 안 좋게 헤어졌고 그러고 나서 6개월 후가 돼서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랑은 사연자하고 여행 간 다음 주에 헤어졌대요. 사귄 적도 헤어진 적도 없는 남자에게 붙들려 있던 10년이란 시간이 허무하기만 하다. 10년 동안 저는 제발 나 좀 놓아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자는 6개월 사이에 직장 동료에게 또 여자를 소개받았대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곧바로 저한테 연락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입고 계세요. 사연자분이. 결혼하고서도 감정은 하나일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하며 다자 연애를 즐길 그 사람에게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번호를 지워달라고 했더니 알아서 하겠다더군요. 저는 이제야 합니다. 좋아해. 그치만 친구로 지내자는 그 이유는 잘하면 저랑 잘 수도 있다나 한 가닥의 희망. 정말 그 찌질함에 치가 떨려 성의혹 해결이 안 되면 구매를 해라. 나한테 구걸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 말 없더군요. 그러면서 아날렘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게 서로 연애간이 다른 걸 어쩌겠냐. 자기는 개방적이고 저는 덜 개방적인 정도의 차이다라는 이 남자의 가치관이 정상인가요? 도덕적 잣대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생각은 없으나 사귀지 않고도 스킨십이 가능하다면 세상에 연인이 필요 없겠죠. 이 사람의 본심이 저와 한 번 자는 게 목적이었다면 10년 동안의 시간, 에너지, 감정이라는 기회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요? 제발 정상적인 사람과 정성스러운 관계로 서로를 의지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연애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연애를 위해 이 남자에 대해 제가 여자라서 혹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여 거르고 만나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많이 했어요. 이 사연 소개를 하는데 아무래도 사연자께서 사연을 쓰실 때 감정이 좀 격해지셨던 것 같아요. 화가 좀 많이 나신 모양인데 이제 10년간의 감정 소모가 로맨스가 안 됐잖아요. 소득도 없이 끝났다고 인정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화는 날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심리는 뭘까요? 사실 좀 뻔해 보이긴 합니다. 뭘 것 같아요, 두 분은? 그거 아니고 사귀기는 좀 못하고 왠지 좀 생각은 나고 막상 또 만나면 딱히 또 이렇게 뭐랄까 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별거 아닌 마음에다가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연애 입은 그 남자가 10년이란 동안 줄곧 일관된 태도로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대한 거 보면은 사연자분한테 대한 거 보면은 일관되잖아. 그러니까 그 일관된 상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너무 남자가 완벽하게 냉혈한 녀석 너 가지 않은 길 언제고 뭐 삐릿 하고 모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릴 때는 조금 이렇게 여자친구랑 싸워서 얘랑 안 만나? 그럴 때 괜히 얘한테 한번 전화했는데 역시 얘가 괜찮나? 뭐 그러고 하다가 다시 또 여자친구랑 화해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내가 괜히 얘한테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이러다가 또 한번 찝적도 대보다가 어떨 때는 또 여자친구랑 좀 오래 사귀었으니까 권태기가 오면 권태기가 오면 또 이제 얘 몰래 좀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만약에 여자친구는 안 좋았으면 우리 왜 브릿지가 되는 순간처럼 여자친구는 잘 안 되고 사연자분은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의 상태도 뭔가 어울렁덜렁이었겠지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많은 와중에 그런 의미로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그런데 또 타이밍만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하시는 얘기가 나는 다자연애를 원하는 개방적인 사람이고 너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타이밍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타이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도 안 맞은 분명히 그 여러 번의 타이밍 중에 그 여러 번의 이 사람이 뭔가 시도한 것 중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냥 해본 질러본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그런 생각 있잖아 이분의 말대로 뭐 어떻게 잘 되면 한 번 던졌는데 오케이가 돼가지고 얘랑 이것도 이런 것도 하는 관계 됐어? 오 뭐 그런 거 그 외에 저기 남자들이 주로 가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 글 보면 주로 자기가 좀 여자랑 놀아봤다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막 글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아 맞아 형이 뭐 알려준다 뭐 여자는 이렇게 꼬시나 뭐 그러니까 픽업 아티스트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뭐 무슨 뭐 나이트에서 홈런 치는 법 가르쳐주고 막 형은 안다 뭐 이러면서 뭐 있잖아 세상 싫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블러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얘기해줘 얘기해주는데 그런 남자들이 이제 흔히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피함은 잠깐이지만 만약에 성공하면 추억은 영원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뭔가 이제 계속 조금 조금 이렇게 지르고 콕콕 찔러보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분처럼 이게 이제 10년 동안니까 그분의 마음을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왜냐면 왜 10년 전 어느 날에 나한테 찝적댔던 거와 9년 전에 찝적댔던 거와 이게 좀 다 다 좀 다르겠지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겠지 이제 그걸 통으로 생각하는 건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타이밍 안 맞는 거지 사연자분도 마음이 계속 조금 조금씩 변했으니까요 10년 동안 근데 사연자분이 이분이 좋았었나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10년 동안 이럴 수가 있나 난 이게 글이 약간 약간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냐면은 10년 동안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찝적댔는데 감정 소모 시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됐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이쯤 되면 이런 상태는 사실 우리는 이제 경찰을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뭐 경찰까지 안 가더라도 번호 차단을 하든지 전화 한 번 오면 정말 쌍욕 시원하게 하고 시말로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 게 정상인데 근데도 이분도 뭔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적지근하잖아요 이게 속된 말로 여지를 줬다 아니지 여지는 남자가 계속 줬지 그러니까 여지를 줬는데 그렇죠 남자가 계속 줬는데 여지를 확 붙잡든가 자르든가 그런데 이거를 자꾸 만지작 만지작 했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확 또 막 내가 그래 저 남자를 뺏어버리겠어 이런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또 못 가시는 분이라 그랬겠지 그 중국 작가 중에 하진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대표작이 선택이라는 소설이에요 여기 보면은 중국의 한 의사가 나오는데 이문열의 선택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세상 싫어 이 중국의 한 의사가 자기 본처를 싫어해요 자기 본처를 싫어해요 정략결혼이었나? 본처는 고향에 있고 자기 근무처는 경처 향처? 아니 기숙형인 커다란 병원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의 직원 중에 자기 애인이 또 있어요 이 애인은 젊고 똑똑하고 활달해요 중국식의 신녀성이야 배경은 좀 옛날이에요 70년대 80년대 그런데 그런데 본처는 왜 중국 무술영화 나오면 종아리에 차고 있는 거 있죠 각반 각반을 차고 있는 완전 시골 여자예요 본처는 그래서 본처가 싫어 잠깐만 무술영화에서 각반이 왜 차요? 칼럭대지 말라고 바지 따님 그거 말하는 겁니다 바지 따님 무릎에서 딱 동염해가지고 발목까지 떨어지는 거 있잖아 소림사 스님들이 무술할 때 꼭 약간 그 종아리가 날렵해 보이는 게 각반 때문이죠 동염해서 그런데 이제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와이프한테는 이혼을 요구해요 나 좋아하는 여자 있다 그런데 와이프가 끝까지 버티지 결국은 이혼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몇십 년 만에 다 늙어서? 네 다 늙어서 성공을 하고 근무처에 여성과 자기 오랜 애인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 여성은 자기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게 남자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서 결혼을 할 때 결혼해서 정말 좋아요가 아니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있죠 보상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새로운 와이프는 재혼한 이 상대는 옛날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친절하고 자기를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더 이상 더 이상 아니고 자기한테 짜증도 늘고 그죠? 화도 잘 내고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 옛날에 이혼했던 본처랑 또 하룻밤을 자게 돼 본처는 당신이 저한테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주인공은 점 하나 찍고? 점을 찍을 필요가 없죠 원래 본처인데 거기서 주인공은 이미 자기는 다 늙었고 평생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저 선택을 해야 되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직도 선택이 남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택을 한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난 어떡하지 하면서 죽어! 소설이 딱 끝나요 죽어! 그런데 이 소설이 왜 생각났냐면 지금 이게 지금이라도 관계가 정리가 만약에 되면 사연자분의 지난 청춘을 생각해보면 잘 되긴 할 것 같아 아직 사연자분이 젊으니까 그런데 지난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사연자께서는 왜 선택을 안 하셨는지 이 질문은 드릴 수밖에 없거든 선택을 보류했잖아 예를 들면 그 남자분은 선택을 한 거예요 여자친구랑은 헤어지기 싫지만 너랑도 어떻게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나한테는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감정은 전해졌잖아 그런 말씀이라면 사연자분은 선택을 그 사람한테 넘겨준 거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넘긴 거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선택을 넘기고 있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섹스 파트너가 되든 아니면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왜 지난번에 스스로 제가 세컨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연자분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지난 사연자처럼 세컨드가 되든 아니면 그게 도저히 자존심이나 용납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를 수도 않다고 생각하면 그 남자분한테 가장 중요한 여성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든 그렇죠? 노력을 했잖아요 스킨십 하면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내가 좀 더 가깝게 하면 나한테 오겠지 헤어지고 오겠지라고 그건 노력을 한 거잖아요 노력을 한 건데 그 전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분한 거잖아요 분하죠 그리고 아니면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든 지금도 100% 선택을 못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했는데 완전 다 끊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원래는 이 사람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브릿지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누구랑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과 조금 멀어지고 그런 와중에 겹치는 데 겹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뭘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사람인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자 혹은 남자가 있네 상대방이 있네 곧 그럴 예정이야 난 지금 마음이 좀 그렇게 됐어 이건 사실 자세하게 이렇게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뭐 뭐라고 해도 굳이 거기까지 얘기를 텔레파시라고도 할 수 있고 굳이 뭐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 안 해도 대충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단계에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어떤 정도의 기간이라는 게 난 있다고 봐요 질질 끈다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원래는 그런 거 아예 없을 때 우리 그거야 아니야 라고 해서 아니면 원래 끊었어야 됐고 거기가 1차였고 교통정리하려는 2차로 그렇게 뭔가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에 바로 텔레파시로 더 이상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뭐냐면 본인이 좀 더 다가가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연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좀 이렇게 나는 거기가 좀 착각이었다고 생각해 약간 실수하셨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 왜 상대방한테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이 여자를 좀 쉽게 생각했다가도 만약에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관계의 약간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아 그게 내가 지금 여자친구랑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얘랑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그럼 그게 나한테 걸려있는 게 좀 있잖아 그럼 이거를 걸려있는 거를 어떻게 쳐넣고 내가 이제 새롭게 리셋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라든가 그 귀찮음이라든가 뭐 어쨌든 여자친구랑 욕을 먹던 뭐 그런 거를 다 독박을 쓰든 간에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 있잖아 남자가 그걸 느낀다면 오케이인 거고 그런데 이분은 지금 거기까지 했을 때 그 무게를 느끼면서 그걸 회피했잖아요 그럼 사실 나는 거기서 끝났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회피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다가가면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사연에서 자기 마음은 굉장히 서술을 제한하셨거든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으셨었어요 그 사람도 약간 미련이 남았습니다라든가 어떤 그런 감정상태에서 서술이 없어서 지금 추측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화는 나 계신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 이분이 화났는 게요 나를 그 여자친구가 저울질을 하면 나를 놓지 않는 떡으로 두고 했던 그 10년 세월도 화가 나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진 후에 그 중간에 바로 나한테 연락하지 않고 또 소개를 받았잖아요 저는 그게 더 화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까 이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왜 그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자친구 사귀는데 너 나랑 사귀어 주면 그 여자 정리해라 할 때 진짜 좋아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여자친구 너를 더 좋아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한 그런 귀찮음과 모든 거 욕먹고 그런 거 생각도 안 들어 다 생각을 다 제끼고 했겠지 당연히 그런데 아마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연자분이 그 정도의 기회비용을 막 이렇게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남자분이 남자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걸 내가 양쪽에 무게를 달아보니 이게 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풀이가 됐을 때 일단 가볍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일단 놔두고 나한테 뭔가 더 무게감을 주는 어디에 새로운 무언가 10년간 내 주변에서 백업으로 해줬는데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남자들끼리 많은 표현을 하면 더 예쁘고 더 마음에 드는 애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웬 10년 봤잖아 더 새로운 사람 그리고 이 분이 감정이 이 남자분한테 사연자분이 어느 정도 휘둘리는 모습을 들키면서 좀 만만하게 보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행도 가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미적지근한 상태를 끌어온 상태 정리가 안 돼서 끌어온 상태인데 텔레파시로 서로 통해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뭐가 됐든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으면 사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는 다 보상심리가 있어요 10년간의 세월 동안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 결과를 보지 못하면 못 참잖아요 사람이 사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심리적인 건데 지금 뭐 이런 대목 사귄 적도 헤어진 적도 없는 남자에게 붙들려있던 10년이란 시간이 호무하기만 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게 호무에서는 안 될 것만 같잖아 그런데 그건 과거예요 그 10년은 사람은 항상 현재로 놓고 그 앞으로의 일을 파악을 하고 계측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 10년이 뭘 갖다주질 않아요 허무한 건 당연한데요 그런 사람에게 붙들려있었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붙잡고 있었어요 그치 본인도 안 잡은 거 아니에요 내가 빠져나가려는데 키를 쓰고 나가려는데 잡힌 게 아니고요 본인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제발 저를 놓아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지금 생각이 그런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맞다고 하면 놓아달라고 비명을 지르면 안 돼요 자기가 놔야지 왜 남이 놓아줘야 돼 이 자체가 선택권을 남성분한테 맡긴 건데 그럴 거면 선택권을 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세컨드가 아니라 뭐 궁중용으로 치면 정비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그 정도로 격상시켜주기를 원하는 것도 남자한테 선택권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또 소중하게 취급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순되는 것들이 몇 개 중첩된 상태로 이분이 10년을 끌어오셨어요 대표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선택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분이 자기 감정을 서술을 극히 제한해놓고 그 남자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관계가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중간에 정말 싫으면 이 사람을 꼴도 보기 싫으면 경찰을 불렀으면 이미 끝났을 일인데 그건 아니면서 왠지 내가 먼저 다가가 보겠다느니 뭐 여행을 가면 뭐 이런 상태가 그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써서 메일을 보내신 이 남자분의 설명만 보면 남자분에 대한 설명만 보면 제가 주변에 있는 사연자분이 제 여동생이거나 하면 당연히 그런 돈 필요 없어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하죠 우리 지금 소개는 안 했지만 보면 나는 뭐 적당한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백업해 주는 여자 만나서 왜 적당하게 나한테 나랑 맞는 내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다 너도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쓰레기야 이 새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남자분에 대해서 약간 시원하게 뭐라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 남자의 방식 여기 묘사 된 방식은 이 남자는 사실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사실 이 남자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 남자에 대해서는 별로 이 남자는 디폴트니까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이 남자가 착하고 남자는 다 그렇기 때문에 너님이 조심하셔야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그냥 디폴트니까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 여성분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가 우리가 지금 유추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건 있어 10년 동안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귀거나 누군가와 했으면 아름답고 좋고 한창 예쁠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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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알잖아요 우리 사귈 때 처음에 좋다가 결국 헤어지고 나서 지옥 같아요 철천지 원수가 된다 뭐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사실 연애라는 게 특히 20대 때 그렇게 치고받고 하고 싸우는 연애라는 게 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의 연애로 보면 10년이 좀 길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치고받고 연애 관계와 거의 비슷하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반은 연애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연애 관계를 하신 거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하냐면 왠지 내가 이렇게 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이 연애를 한 것 같아 연애도 아닌 뭐 또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남들은 왠지 이쁜 사랑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러진 않잖아 그건 사실이죠 근데 왠지 다 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또 안 들잖아 남들은 진짜 이쁜 사랑하고 좋은 데 가고 아름다운 사랑 막 원사이드 러브 너만을 절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저기 뭐야 그거 알바비 오늘 한 달치를 다 털어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부산에서 배를 타고 15로 새끼로 가서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일하러 같이 모는 새끼 한 거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뭐 아저씨 택시 타고 해서요 근데 어디로 가나요 아저씨 아저씨 맘속으로요 윤종신 노래처럼 막 근데 부산까지 갔는데 고백했지만 차이고 그 옆에서 기사 아저씨가 멍하니 쳐다보다가 학생에게는 택시비를 받을 수 없군 윤종신 노래를 틀면서 어디로 가나요 아저씨 그래서 부산에서 화이먹고 오는 겁니까 기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뭔가 드라마 나올 것 같고 남들이 뭔가 이런 사랑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분이 그게 지금 아까운데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제가 나름 그래도 한 조금 조금씩 재밌게 즐겁게 지나고 나니까 그냥 추억 보정해서 즐겁게 연애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막상 그 연애를 시작할 땐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 연애가 중간 그리고 끝날 때쯤 생각해보면 딱히 이분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라 이거지 내 말은 사실 그 말씀처럼 진짜 끝날 때는 내가 연애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끝날 때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뭐지 이러다가 끝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 좋은 시간에 얘를 만나서 결국 너랑 헤어지고 군대 간다 왜 나는 너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일주일 전에 영장은 받았죠 그렇지 아니 심지어는 군대 가서 예를 들어 이별의 편지를 받을 때 나 군대에 있을 때 진짜 그걸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 그 제대가 얼마 한 달밖에 안 남은 병장이 그걸 받았어 오래 기다렸다 근데 그렇죠 오래 기다렸는데 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뭐 왜 한 달 전에 어쩔 수 없어 2 3개월 전에 많이 받아요 병장들이 왜냐면 진짜 나왔을 때 왜냐면 이 새끼 진짜 나오려나 봐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야 너 왜 말투가 안 박아 이 새끼 진짜 나오려나 봐 이러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거긴 지뢰밭 없어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병장들이 편지를 많이 받아요 이별 편지 많이 받아요 그럼 이병대랑 병장 때 제일 많이 받겠네 초반이랑 만년에 많이 받는데 중간에는 이렇게 초반을 지나치면 중간까지는 가요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야 중간에는 그냥 이제 패턴 됐거든 가끔 휴가 나오고 즐겁고 그런데 이제 병장되면 갑자기 이제 숨이 막히고 야 이게 진짜 나오려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것이 바로 그 사회가 목을 조여오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갑자기 남자친구가 돌아온다 야 2년이 뭐 이렇게 빨리 가 그렇지 요새 군대 왜 이래 2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짧아 북한처럼 10년은 가야지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느낌처럼 그런데 그렇게 많이 편지를 받잖아 그분의 상태도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그분과 결혼하기 아니 결혼이래 군대 가기 전에 찬란하고 아름답게 사였고 우리 백일 종약 접고 뭐 이런 거 하면 종약을 나 때 그랬어 아 그랬어요? 19세긴 그랬어 20세기 아니고 19세기야 아니야 19세기야 종이가 귀했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뭔가 한 번 화끈하게 해보질 못하고 우리 오늘부터 1일 이런 것도 못해보고 내가 2, 3일 넘게 사니까 느끼는 건데 2분 정도면 이제 시작이야 번지 사장이야 뭐야 근데 2, 3일 살았지 그럼 온고물이 번지야 2, 3이 이제 시작이야 이제 30살인데 맞아요 이제부터 화끈하게 옛날에 홍작간이 많이 했던 그런 것도 하고 그렇지 홍작간이처럼 제가 뭘 많이 있는데 저 제일 초반 거 들어보실고요 다시 절정에 치다르시면 머리를 잡으세요 우리 그런 사연 있었지 그걸로 확인해봐야 돼 뭐 이렇게 지금부터 하셔도 되는 거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자기 감정에 약간 솔직한 다음에 이분이 자꾸 우리 옛날에도 연예사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을 남에게 자꾸 주면 안 돼요 주지 마세요 내가 먼저 던진 다음에 그 다음 자 이제 너 너가 할 차례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다른 사람들 미루면 안 돼요 공을 남에게 주면 그 사람을 탓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남을 많이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 탓하기엔 되게 좋거든 근데 준 사람 잘못이 그것도 있거든 일정 부분 근데 먼저 내가 던지고 그 다음 그쪽에 반응 들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근데 이제 칼같이 끊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렇게 10년은 끌리는 거 아니었다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고 아직 젊으시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어떤 감정 소모가 뭘 증명해 주진 않아요 그게 은행이 아니잖아 그걸 저축액이 아니라니까 상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일본 사무라이들이 하는 말이니까 일도 양단이라 그래서 원샷 두토마 꼭 그렇게 사무라이처럼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대표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의 공을 던지는 건 자기여야 되거든요 그게 뭐 되돌아오는 스코시가 되든 아니면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게 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감당해야죠 마지막에 모르는 게 있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고 거르고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지금 어떤 거에 대한 태도를 하는 남자를 10년을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걸을 건 딱 그거예요 본인이 던져서 얘가 팀이 하거나 뭐 아니다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면 돼요 지가 아쉬우면 찾아오는데 아쉬우면 찾아온다면 그럼 이제 얘기해야지 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를 물어봐야지 전에 하셨던 이 남자랑 뭔가 비슷하게 뉘앙스가 있다 그럼 자르면 돼요 우리 옛날 사연에 제가 했던 말 있어요 제가 구다이포에서 들었던 가장 좋은 대사 그렇지 와디 조 플랜이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니 맘 알겠고 어떻게 할 건데 니가 어떻게 하면 나는 니 맘 알겠고 나도 너 나쁘지 않다 내 맘 먼저 밝히고 근데 나는 걸린 게 많고 너도 걸린 뭐 서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다음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수 이렇게 서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미적지근하면 안 돼요 와디 조 플랜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부터는 그거 하시면 되지 뭐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남들 연애 다 지지부진해 아니 억울한 건 이해할 수 있어 진짜 그리고 홍상수 영화 많이 보세요 거기서 유혹의 바이브를 보셔야지 거기서 여성 캐릭터들이 남자 중인권 권해요 이런 아저씨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눈동자에 힘이 있어요 건강해 보이세요 그게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 방금 주먹 쥐니까 와 손등에 핏줄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일면식이 없는 여자가 조금 가깝게 술 한잔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우와 다시 한 번 해봐요 주먹 막 쥐 거 아니야 심핏줄 우와 우와 하면서 한번 이렇게 손끝으로 만져보고 이런 거 있죠 홍상수 영화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홍상수 영화를 내면화하세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있다 없다 그걸 하시면 예를 들어 와 팔뚝에 털이 참 많네요 도 있고 팔뚝에 털이 참 없네요 다 돼 왜 핫힐 털 얘기야 피부가 참 건강하게 그을렸어야 되고 피부가 참 하얘야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던지면 돼 그냥 다 파닥파닥 하는 거죠 탈모만 빼고 다 됩니다 탈모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얘기하면 다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져요? 난 그런 거 상관없더라 그러면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해 주는 거지 사람들이 되게 신경 쓰더라 그렇죠 전혀 뭐 괜찮던데 그치 나는 뭐 괜찮던데 뭔가 보육감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렇다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두 번째 사연도 남자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여성분이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하고 나이가 같아요 둘 다 서른 살 여자 사람인데 저희는 연결해도 해드려요 서로 연락하고 지내보실래요 글쎄 말입니까 이 사연자분은 직장 사내 연애가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 알게 된 동갑내기 남친과 썸을 길게 탔대요 처음에 썸을 길게 타고 있다가 이게 또 썸이 재밌잖아요 둘이 술 마시고 사고를 친 후 사귀게 됐대요 바로 애 났어요 바로 애 났어 뭐 대충 잤겠지 뭐 현재는 연애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어가는 30세 여성분인데 이 사연자분은 오랫동안 야구패언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야빠라고 하죠 일가족이 모두 한 팀을 응원한 지 오래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태신앙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되게 집안 분위기 화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승무승 얘기하다가 야구 얘기로 일취단결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이 집은 tv를 사주면 모두가 좋아하겠다 그렇게 큰 tv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tv겠다 티켓 좋은 tv 야구장에 자주 가는데요 응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서 tv에 나온 적도 몇 번 있대요 여자분 좀 많이 찍혀서 나오니까 남친은 진성 축바래요 축구? 축구 축구 팬인 거죠 이거는 당연히 아무 문제도 아니죠 서로 취미 있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남친이 사연자가 야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영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래요 야구가 무슨 스포츠냐 야구 선수들 배다운 고분병 운동선수라고 말할 자기가 없다 세계적으로 축구인과 야구 인구는 비교적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몇 번은 사연자를 기어이 축구 경기장에 끌고 가가지고 자기가 서포터로 있는 팀 경기를 응원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분도 되게 축반가 보다 그런데 이게 A매치인 모르겠는데 K리그니까 K리그를 서포터로 하는 거 보면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이거는 이분의 사연 그대로 제가 긁어왔는데 한 번은 날씨도 안 좋아서 강풍이 불고 비도 오는데 서포터들 고함치는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고 선수들은 미끄러지고 공은 공중에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아주 가관이 더군요 감기 걸렸습니다 코 훌쩍이고 있는데 남친 혼자 발그레해진 얼굴로 어때 축구의 거친 매력이 어쩌고 하길래 감기를 옮기고 싶어서 키스했습니다 나의 거친 매력으로 싸다길래 생일 선물로 백이나 지갑이 아니라 응원팀 유니폼을 사준 적도 생일 선물로는 좀 별로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나한테 이런 선물 사줄 수 있는데 왜 생일 선물로 지 좋은 걸 사줘 뭐 딴 것도 좋겠지 그런데 아무리 정을 붙여보려고 해도 사연자분은 영 축구에 관심이 안 생기는 거죠 자기 앞에서 이 남친이 야구를 깎아내려서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연자는 나도 축구장 갔으니 너도 야구장 가자 나도 유니폼 내가 사주겠다 했는데 치사하게 안 간다고 남친은 죄송한데 남자친구분 조금 못났어 야구가 진짜 싫은가 보지 조금 못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장담님 어릴 때 리틀 야구 다녀있다가 주전자만 들었던 거야 어쨌든 시호님 이분 사랑해서 사귀는데 못났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문제인 거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남자의 트라우마를 내가 봐서 잘 캐봐야 돼 레드선 같은 거 해서 과거를 물어봐요 남친이 하는 말이 축구는 세계인의 스포츠고 가장 순수한 국위 종목이다 그에 반해서 야구는 부르주아의 스포츠 아니냐 돈빨이다 세계 스포츠가 아니라 미국의 스포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연자 입장에서 황당하잖아 제가 축구 안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면 미제국주의를 생각 없이 추종하는 사람이라도 되는 건가요? 뭐 이분 옛날 운동권 그렇게 사관에 젖으셨네 옛날 운동권이네 근데 운동권이 될 수가 있는 나이가 아닌데 이분 식혜 먹고 뛰는구나 개토레이가 아니라 처음에는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를 따로 즐기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짜증나잖아 그래서 자기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야구 경기는 시합이 아니라 인생이다 그 잘난 축구하면서 K리그 경기장은 왜 텅텅 비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래요 남친은 K리그가 썰렁하잖아 썰렁한 이유가 야구가 축구의 지분을 선점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야구는 전두환 군부독재 3S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 독재의 잔재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골고루 하신다 운동권 많은데 가지가지 한다 그래서 남친을 열받게 하려고 잘생긴 야구 선수들한테 반한 척도 해봤대요 와 오빠 너무 멋있다 섹시하다 이랬는데 근데 정상적인 남친이라면 자기 말고 딴 남자가 문제냐 이렇게 화를 내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 사연자 생각은 그게 정상 저는 그것도 정상인 줄 모르겠는데 어차피 연예인이나 이런 존재에게 아니 뭐 어차피 질투를 유발하려고 대놓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너 그냥 야빠도 아니고 얼빠였냐 이렇게 화를 내더니 얼빠면 안 돼? 얼빠는 이제 얼굴 네 얼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호날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날도가 훨씬 멋지지 않냐고 날두를 처음 본 사람은 날두 뛰는 거 보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파닥거리면서 뛰는 거 있잖아 근데 모호해야 하잖아 저는 경기를 잘 안 봐도 호날두 잘생겼는데 호날두 옷 입고 있는 꼬라지 보면 너무 센스 너무 없어 평소에는 멀쩡하고 매너 있는 남자친구인데 야구와 축구 얘기만 나오면 파이터로 돌변한 데다가 맨스플레인이 터진다 축구가 무슨 종교나 사상도 아니고 그냥 스포츠 종목인데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확 헤어져 버릴까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잘 만나고 있는데 이런 걸로 헤어지는 건 또 그대로 우습고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되셨대요 마지막으로 제발 한국 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가서 폭망하기만을 바라보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이 축바와 야빠의 감정 싸움이 나름 웹에서는 역사가 깊어요 서로 싸워요? 웹에 이렇게 몰려가서? 서로 증오합니다 일본과 북한 정도의 그건데 야구는 미국 추종적인 스포츠다 축구만 못하다 이 말의 시초는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이에요 우리나라에 진짜로 해설위원이 한 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축구 해설위원이? 네 이분이 mbc 해설위원이죠 아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웹에서 보통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야구는 미국 추종 중에 스포츠다 축구만 못하던 말에서 저는 주겔입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야겔입니다 라든가 주겔이란다 이럴 줄 알았는데 공식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해? 네 그랬습니다 했고요 이런 말도 했어요 영어에서 야구는 게임이라고 그러고 축구는 매치라고 한다 매치가 그냥 게임보다는 더 느낌이 쎄잖아요 그러니까 축구가 더 진중한 어떤 활동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희한한 분이시네요 네 굉장히 희한한 분이죠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분인데 본인은 축구 선수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신인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남자친구분이 서영욱 해설위원의 말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만 문제라고 하는 거 보면 남친분은 축구와 야구의 비교의식을 제외하면 굉장히 멀쩡한 남자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해? 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근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 야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걸 갖고 여자친구뿐 아니라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왜 자꾸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 게 싫은 거지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을 구원해주고 싶지 않을까? 그렇지 아 그렇네 이분한테는 종교네 진짜 종교적이고 이 정도면 종교네 남친한테 진지하게 화를 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이미 화를 냈을 것 같거든요 네 몇 번 싸우셨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종목 부심도 있는데 팀 부심도 있어요 이상하게 바르셀로나 바르샤 응원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카탈루냐족의 팀이잖아요 그렇죠 까스티아가 스페인의 주류고 카탈루냐는 나라를 잃었고 뭐가 좀 저항적이란 말이야 독립운동을 바르샤로 대체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르샤를 응원한 사람들은 자기가 핍밥받는 소수이자 좌파 진보의 팀을 응원한다 이런 거예요 약간 이 부심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그리고 좌파 중에 바르샤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의 숙적은 누굽니까 독재자의 후원을 받은 팀 레알마드리드 아니겠습니까 바르샤는 저기 뭐야 광고도 딴 데는 보박 사이트나 뭐 이런 후원 3A 이런 거 얘네는 유니세프잖아 얘네는 유니세프라 그러니까 자기가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유니세프에 내고 뭐 이런다고 일단 시민 구단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알마드리드 응원하는 건 보수 기득권 인증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런 팀 부심도 있어요 이거 마치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하면 스타크래프트 종족 부심이 있잖아 아 그래요 프로토스냐 주종족이 뭐냐 테란이냐 적으냐로 또 서로 서로의 그거를 위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해당 종족에 관련된 사람이 우승하면 드디어 증명되었다 이 종족의 우월함을 드디어 증명되었다 피곤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만약에 우승을 못하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본조한 논쟁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힙 부심도 있고 락 부심도 있고 그렇죠 부심은 진짜 온갖 부심 다 있습니다 부심은 종교인데 부심이 이제 꼰대를 양산해 내잖아요 주로 부심 가진 사람들이 이 뭐라고 그러지 설명충이 되잖아 왜냐하면 진심으로 믿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우월하고 좋은 건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연자도 멀쩡한 남자가 축구 얘기할 때 맨스플레이 터진다고 일단 남친은 양심상 축구장 되려고는 했을 만큼 자기도 야구장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니폼도 입고 가셔야 돼요 제가 못났다고 한 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공평하지 않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너무 못났어 아니 근데 내가 사실 이 부분에서 놓치는 게 지금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랬잖아요 무슨 축구가 종교나 사상도 아니고 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종교예요 지금 종교야 이분한테 종교예요 아니 지금 저기 예를 들어 남자는 단 한 번 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자기 종교를 거역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 밖에 안 해요? 초코파이 줄 때 불교 가면 초코파이 더 준다 뭐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 말고 그럴 때 가보면 아는데 이제 그럴 때 말고는 이제 뭐 할머니 알파켓인지 알 수 있죠 그치 그치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인절미에 영혼을 팔고 받은 번명이 수덕 그 다음에 왜 후덕 아니야 그 다음에 요구르트와 초코파이의 영혼을 팔고 받은 세례명이 후란치스코 하여튼 그랬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왜 야구장에 안 가냐면 이분한테는 이런 걸 수 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자기 애인을 교회에 몇 번 데려오는데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애인이 원래 다니던 절에 가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가줘야지 공평을 따지면 가주는 건데 남친의 입장에서는 땅밟게 하러 가는 거 아니야 종교가 왜 무섭냐면 이걸 알아야지 구름까지 올라가 19세기 후반에 민족국가 세속국가가 탄생했잖아요 신정을 파괴하고 세속국가가 뭐야 신이 있는 세계는 I don't care 난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그게 서구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신이 없다니까 뒷배가 없다라는 거가 충격갱잖아 진짜 충격화 공포라고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무슨 신은 죽었다냐 하면서 그 충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왜냐면 이 세계가 고아잖아 자기 혼자 우주에서 버려진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해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근데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딴 얘기 했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성경의 기록만 해놓고 그런 얘기는 뭘까 중요한 얘기보다 부활했고 뭐 손가락이 못 자고 있고 뭐 빌라도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세속국가가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세계관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협의 안에서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지내야 한다라는 시민사회의 도덕률이잖아요 여기서 정치적 올바름이 탄생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저도 유럽에서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이슬람 계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럽 가서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죠 근데 이분도 사실 같은 얘기라고 이분 세계관에서는 지금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세속국가의 유리 아니라 이 사람 지금 신정국가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축구팬들의 야구에 대해서 일을 가는 데는 아무래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가 야구보다 먼저 이 지역주의 지역연고로 런칭이 됐으면 그 붐업을 우리가 받았을 텐데 붐업을 우리가 받고 이미 지금 게임은 끝났는데 약간 그 억울함이 좀 있긴 있어요 정사원한테 화내야지 잠깐만 그러면 축해리그는 어쨌든 지금 뭐야 야구보다는 좀 죽을 수니까 축바가 좀 더 적개심이 강하겠네요 그렇죠 적개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에 보니까 멕시코는 축구 열기가 강하잖아 근데 멕시코 친구들이 한국에 축구장에 간 거야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쾌적해 관중이 없어 경기는 똑같이 치열할 거 아닙니까 관중이 있든 없든 그래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경기를 그리고 티켓도 사람이 없으니까 수용고급 법칙에 의해서 티켓도 싸단 말이야 그래서 경기 보고 나오면서 이런 나날이 계속된다면 나는 한국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아니 줄을 안 써도 되고 축구장에서 혼잡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예배 보러 가기가 편하다 뭐 그런 거겠지 말하자면 이게 그런 거 아니까 극장 가서 똑같이 재밌는 영화 보는데 극장이 다 될 거야 예배를 편하게 보러 가서 축복도 편하게 받고 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고지를 두고 있는 자기가 이제 평생 응원하는 팀 그런 팀을 서포팅을 한다 그러면 그 와 하는 함성과 열기 있죠 그게 없으면 붐업이 안 되는 바로 그 치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스포츠라는 게 스포츠라는 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위세가 눌려있잖아 우리나라 K리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홍작가님 얘기 들으니까요 늘 나오는 거잖아요 2인자의 적개심이잖아요 딱 그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런 걸로 이별?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난 이별해야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신정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를 다니시는 분 중에도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스님이랑 같이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만나실 수 있으니까 세속국가의 룰을 알고 계시는 분이랑은 그분이 내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복수타 남편이나 아내가 기독교 신자라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신정국가에 살고 정신세계가 신정국가에 살고 계시는 분은 그런 사람은 그 외에 저기 뭐 무슨 어디 절 땅밟기하러 가고 그러잖아 땅밟기하고 땅밟기 땅밟기하고 무슨 단군 목 자르러 가고 그런 거 하잖아 이런 분과는 만나면 안 돼 이분은 땅밟기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분은 지금 단군 목 자르는 사람이에요 경기장 가서 오줌 누고 이러실 분이에요 그렇지 야구장 가서 땅밟기하고 그 투수 마운드에 몰래 축구 공부도 놓고 아니 생각해봐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통 우리나라 서사에서 남자 서사에서 어떤지 알아 예를 들어 아주 전형적인 아내가 집에서 애를 키우고 아빠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애를 키웠는데 애가 야구를 좋아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네가 세뇌시켜갖고 그렇지 그거지 네가 집에 세뇌시켜갖고 그거야 끝나는 거야 집에 애 키우라고 맡겨놨더니 내가 밖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애를 내가 샛바지가 이래갖고 돈 벌어왔더니 저녁이 세뇌시켜갖고 우리 내 귀한 자식으로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끔 또 이제 결혼하면 집안이 지금 다 야구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럼 이분은 추석 때 장인장모 되는 사람 만날 때 지옥일 거 아니야 자기 기독교 십자군인데 지금 이분 중세시대인데 정신세기가 마귀들이야 마귀들 이슬람 모스크에 들어가서 지금 버텨야 돼 사랑을 위해서 그거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빨리 헤어져 이거 안 돼 이거 저도 헤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나는 진짜 이렇게 신정국가에 사시는 분들랑은 같이 살면 안 돼요 서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서로 같이 좋아하자 너 그건 어떠니 내 것도 한번 들어볼래 이래야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친이 어떤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축구라고 하는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자친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이 양보를 안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관철되면 이 남자친구가 그걸 관철시키면 그 버릇이 남아서 자기가 관철시키는데 성공한 상대에 대해서 다른 것도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이런 식으로 관철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게 이제 굉장히 무례한 거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얘기가 없는 거라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냐면 그잖아 길 가는데 무슬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믿냐고 하면서 악마라고 그러면서 막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잖아 하다못해 우리 길에서 자주 목격하는 예수미동 구하노야 하면서 피켓도록 그다음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 있잖아 실제로 지하철에서 봤어요 아주머님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데 수녀님한테 예수님 믿어야지 왜 그런 거 하고 있냐면서 그러니까 스님한테도 그러고 수녀님 믿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몰라 지휘자 쓴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들으시면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내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진짜로 그런 사람 맞아요 이런 분과는 사귀면 안 돼요 도망쳐 진짜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털어놓고 우리 방송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가는 건데 평화롭게 살 수 없으면 헤어져야지 이미 평화롭지 않잖아요 이런 거죠 가정을 국가라고 보면 지금 한 분은 기독교도인이고 한 분은 이슬람교도인데 그렇죠 한쪽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게 아까 축바의 적개심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잖아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십자군전쟁을 생각해보면 이게 한쪽이 한쪽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귀로 생각하잖아 이쪽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축출할 대상이잖아요 축구가 지금 일단 적개실로 갖고 있잖아요 전두환 때문에 우리의 지분을 야구에게 뺏겼다 지금 이미 이미 지금 막이랑 거기다 미제국주인하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이분 식혜 먹고 조기축구에 뛸 판이야 사실 서영욱 해설위원회의 야구에 대한 분한감정 있죠 야구가 마치 축구보다 열등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스포츠가 아니냐라는 식의 그 발언도 아니 야구 국내 리그에서 야구 인기에 축구 인기가 확연히 밀려있잖아요 그게 축구 해설위원으로서 본인이 축구필드에 그 바닥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게 분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럴겠지만 우리 역사를 들으면 우리 옛날에 들었듯이 홍작가능 축구 역사 들었을 때 그럼 이게 영국 제국주의에 굴복한 한국 제국주의 소산이잖아 이거 완전히 그냥 영국 제국주의도 아니고 영국의 우아한 귀족문화도 못 되는 서민의 그 쌈마이 문화 소산인 거죠 쌈마이 문화가 아니죠 기층 민중의 알겠습니다 기층 민중의 진정한 피플의 그럼요 여기에 피플 데마크러스가 있는 야 니네 엘제베스에 그렇게 시키드냐 이건 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그러니까 내가 봐야겠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웬만해서 우리가 사연을 얘기하면 그래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요 이거는 이거야말로 답이 없는 우리 사연 중에 거의 최초야 종교잖아요 그리고 남친이 야구장 안 가주는 거는 이건 진짜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방금처럼 못났다니까 이렇게 야구장도 한 번 가주든가 싫은 내색을 하면서도 뭔가 그러니까요 끙끙대는 어떤 게 아니라 남자친구는 되게 확고한데 지 싫은 건 안 하고 그런데 여자친구분은 어쨌든 축구장도 한 번 가줄 수 있을 정도니까 유니폼도 입어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목사님인데 스님과 차 한 잔 마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스님을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남자친구는 손이 아귀야 내가 나를 마귀의 손으로 끄트리려고 세상에 난 진짜 그럴 생각해 나중에 만약에 이분의 친정분이 이 남자친구 사연자분이 지방분이신데 서울에 야 나 고척돔에 동구장 한 번 구경 갈랜다 야 나 서울 한 번 이번에 올라간다고 올라오면 얼마 지옥 같겠어 그 어른들을 모시고 고척돔을 끌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러면서 열받고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장인 장모님 모시다 쓰러지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 그게 알잖아 그게 되게 투덜대면서 살 거예요 그 내내 어른들이 불편하게 뭐 옆에서 뭐 이렇게 또 틀대면서 뭐 이렇게 뭐 홍서방 무슨 일 있냐 야구를 잘 모를 때는 내가 박찬호 옛날 경기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왜 투수 교체하면 바로 광고 나오잖아 그래서 야구는 텀이 되게 길잖아요 텀 길고 또 공 하나 던지고 왠지 또 뭐 좀 좀 텀이 있다가 또 하고 또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것도 되게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야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야구는 뭐 이렇게 공 하나 눈 번쩍 150kg 번쩍 한 번 하고 순간순간 텀이 많은 거야 야 야구는 이런 거다 싶은데 그 사이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투덜투덜투덜투덜툴 시간이 썩어나네 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게을러가지고 빠릿빠릿하지 않고 저것들이 저렇게 뭐 앉아가지고 저렇게 뭐 껌이나 질겅질겅 씹으면서 태도가 글러먹었고 옛날에 서정원 선수인가 여러분 야구 보지 말고 축구 보세요 이런 소리를 축구 선수가 유명한 스타플레이어인 서정원 선수가 하면서 축구는 진정한 남자의 스포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역도는 그럼 역도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야구 선수들은 보통 장미란의 스포츠지 남성으로만 해도 부족한 사람들인가 그럼 역도는 초반에 그랬잖아요 야구 선수들 뭐 뚱뚱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거 다 근육이에요 흔히 말한 근대야 야구 선수들 아니 그리고 제가 축구평론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화 이글스 팬이잖아요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코미디 영화 좋아하고 액션 영화도 보고 아주 박쥐네 이 사람은 그렇지 나는 완전 박쥐인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이 나 살던 19세기에 바로 친일파 반민특에 끌려가는 거야 바로 화형되는 거야 중세시도 화형되는 거지 아니 지금 두 사람 말을 조합해보면 내가 친일파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화형집 가게 배 타고 영국에 보낸 것 같아 나 화형하라고 그렇게 될 소지가 있어요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종교 맞습니다 제 목에 이분과는 양립할 수 없다 어떻게 삶을 공유할 수 없다 폭 빠져 계시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방송을 들려주시고 밀도 양단 우리 그럼 또 다 원샷 두토막 아니 근데 축구 이게 스포츠 그렇지 나도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부심이니까 스포츠로 하면 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음악 좋아하는데 음악 하면 이제 음악의 장르 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심하죠 장르도 있고 또 연대 부심도 있어 뭐 어떤 특정 또 장르 한쪽 장르로 들어가잖아 그 장르 안에서 서로 대동달결하지 않아 아 그래요 예를 들어 락 빠면 락도 어떤 시대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떤 시대부터 어떤 시대가 우월하다 그래 그래서 그 시대에 빠가 종교의 교파 같은 거죠 그렇죠 피곤하다 난 뭐 예를 들어 종교 난 프란치스코 학반데 아니야 난 장르교인데 이런 것처럼 이게 있다고 이 부심의 세계는 이게 진짜 끝도 없이 끝까지 그리고 부심이 뭐가 문제냐면 부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심이 센 사람들일수록 통사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를 전체를 잘 안 봐 무슨 얘기냐면 너님 위에 너님 위에 너님 위에 또 너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주로 왜 우리나라가 특히 문화를 수입하면 수입하는 사람들의 자생적인 문화가 아니고 수입되는 거다 보니까 음악 쪽은 특히 수입하는 거잖아요 1세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부심이 그래서 강해 내가 처음부터 봤다 힙합하는 사람들은 일부 힙합 팬들은 힙합이 저항이야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락곤데가 내가 진짜 저항이야 그렇지 너네가 저항을 알아 이것들아 그 락곤데를 다시 보고 있는 클래식 사람들이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재즈도 있어 재즈의 흑인의 어떤 저항정신에서 나온 것도 있어 60년대 풀이 재즈는 말이야 이러면서 또 이제 부심들이 막 서로 엉킨다고 꺼내줘 예술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가 그 전까지 기조에 대한 다 저항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아날로그 사람들이 또 싸우고 있으면 전자악기를 듣는 일렉트로닉이 딱 나오면 갑자기 일렉트로닉이 여러분 그래봤자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이 요즘 아무리 그래봤자 요즘 이제 모든 음악은 다 일렉트로닉 악기를 쓰니까 결국 일렉트로닉이 통일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여태까지 싸우던 모든 재즈 락 힙합 이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뭐라고 하게 꺼져 약쟁이라고 해요 약쟁이 치트키 쓰는 것도 꺼져 그쪽 씬을 바라보는 게 제대로 뭔가 알약과 캔디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진기스칸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제 나라가 첫째 아들파 둘째 아들파 주치파와 차가 타입파로 나뉘니까 결국은 멀쩡히 저 구석에서 와 형들 싸운다 무섭다 이러고 있던 셋째 우구데이가 2대 칸이 되거든요 그 꼴은 둘 다 꼴을 못 보겠다 우구데이가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그 술지정뱅이 성군 이었어요 굉장히 현명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러나 굉장히 게으르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종교가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우월한 종교인지 궁금해가지고 어느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말싸움을 잘하나 해가지고 전세계 종교를 다 물러모은 거예요 학자들 가장 뛰어난 학자들 학자들 싸워 파이트 한 거예요 해서 보았는데 말은 불교 스님이 불교 학생이 제일 잘하는 거야 불교는 철학이잖아요 그 논리적인데 다구리엔 못 당하죠 유일신교 삼형제 있잖아 유대교랍 유대교랍이랑 그 다음에 신부랑 뭐라 그러죠 이맘이라 그러나요 이슬람교 학자랑 3대1로 다구리를 뜬 거예요 다구리를 뜨고 이제 살이 생기셨겠네 발부리 또 돼서 그런데 3대1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교가 먼저 떨어져 나갔죠 유일신 3교 남았잖아 해탈하시고 간 거야 여기서 얻은 것은 살이 난 해탈했다 이겼더라 여기서 기독교 신부랑 이슬람 종교 지도자랑 다시 2대1로 유대교 라삐를 다구리를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 유대교는 모세 이후에 모세 이후의 시대를 인정시키려면 유대교를 이 둘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치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우리만 남았군 진검승부를 그렇죠 그래서 이소룡과 청놀이처럼 딱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우구대에는 술에 취해서 자기 시작했대요 듣지도 않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나지 않은 걸로 끝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리가 멀수록 같은 편이 될 수 있는데 결국 남았을 때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외로운 싸움이네요 나밖에 없구나 어쨌든 아빠라도 팀으로 나눠서 또 자기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엘롯기 같은 팀들을 보면 서로 증오하면서 연대감을 느끼거든요 엘지 롯데 기아 그렇습니다 요새는 또 헬로키티라 그러죠 왜요 그게 엘지는 헬지 롯데 그다음에 기아랑 ktmg 헬로키티라는 말도 생기고 재밌다 저는 그래도 그게 제일 그랬어요 옛날 사진인데 도는 사진 중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각각 다른 팀인 거예요 그게 아마 롯데랑 삼성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애기를 데려왔는데 애기 유네폼이 반반씩 쪼개서 반을 이렇게 중간에 기워서 하나만 입힐 수가 없잖아 서로 싸우니까 그게 아마 3퇴일 거예요 3퇴 3퇴요 삼성이랑 해퇴 그거 빵 터지더라고요 완전히 솔로몬이잖아 반지전 그거잖아 나왔을 때 세뇌하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팬이잖아요 네 1승이 아니라 1점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처음 뵙는 처음 만나게 되실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 게스트분은 아주 먼 데서 오셨습니다 해외에서 오셨어요 물 건너서 그렇죠 이분을 모시고 여러분이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은 좋은 사람 다시 만나시고요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사연자분은 지금 남자친구가 종교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라 여기까지 하고요 목사네 질 앞이다 네 알겠습니다 부담평론가 이동휘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공사사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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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